사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만남에서는 사드가 주요 의제가 안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이제 환경영향평가 같은 걸 내려놓은 거라고 보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은 효과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고 없다. 있을 수 있어. 백발 중에 한 발은 맞을 수 있어. 거의 없다고. 문재인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를 철수해야 된다.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던 건가요.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그 윌리엄 페리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 전가에서 이렇게 외신으로 가끔씩 들어오는 얘기들을 보면 사실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사드가 북핵 용도가 아니고 사실 그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맹종하다시피 미국을 추앙하는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효용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아직은 이제 조사가 들어가지 않지만 이거는 미국 우리가 말하면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미국 본토 방어용도 아니야. 그럼 뭐냐. 방산 비리 업체들과 그다음에 국내 마피아들, 방산 마피아들이 결탁돼서 그리고 박근혜의 관료 중에 최순실가 됐든 누가 됐든 결탁돼서 이 커미션을 먹기 위한 대규모 국민 대사기 규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관심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ICBM 개발 거의 성공했거든요. 그냥 잠수함이 가서 미국 태평양 앞바다에 쏴버리면 돼요. 어떻게 잡아요. 한국에 있는 X밴드가. 그리고 이게 요격 테스트에서도 싸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고 북한의 가짜탄 같은 거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요. 가짜탄을 쏴서 다 소비하게 만든 다음에 진짜 쏜다는 거예요. 북한의 방사정부가 먼저 다 작살 내버린다는 얘기잖아 지금. 어쨌든 그래서 강대강이나 핵대행은 이 전쟁의 룰에서도 없어요. 이거는 강대, 강대평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저렇게 나가면 평화밖에 없어요. 평화. 평화 구축을 통해서 신뢰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쟁 억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군비만 강화하면 이게 지금 화약고거든요. 한반도가. 그러니까 이게 화약고밖에 될 수가 없다. 밀리언 페리가 한 말이 정말 재미있는 말이 하나 나왔어요. 북한은 무모하지만 미친 정권은 아니다. 북한의 첫 번째 목표는 김 씨 왕조를 보존하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게 왕이다. 우리처럼 민주국가라기보다는 왕조국가니까.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응이다. 맞잖아요.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해서 경제를 희생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관 탄도미사회를 개발한다고 했다. 이제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죄의 문제가 됐다.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국민 정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 정서도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화해 정책, 햇볕 정책에 이어받아서 대북 정책에 대한 해결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곧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놀라운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제 사드 이야기는 그만하고. 며칠 전에 성주 주민들 인터뷰를 했거든요. 성주 주민들한테 제가 느꼈던 놀라운 감동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오신 파란 나비 효과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하신 성주 주민들 두 분과 영화 감독님이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발표를 무조건 믿던 신봉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대부분 그쪽 지역들이 그랬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자기의 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사드가 갖는 국제학적 의미까지도 다 섭렵해버리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겁니다. 그게 반면 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나쁜 것들은 분명히 그 반대의 효과를 분명히 낳았고요. 그렇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했던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그쪽 사람들이 개몽되는데 굉장한 큰 효과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지역 주민들이 지역 시민하고 간담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국제 정세 사드와 관련된 문제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한 10명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말을 못 꺼냈어요. 이 사람이 앉자마자 중국 정세, 미국 정세 다 설명한 제가 왜 왔지? 이 정도로 지역 그냥 참외농사 하신 분들이 서굴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보다 더 정세를 사드와 관련된 정세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요즘 얼마나 스마트 시대에 국민들이 영리한대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 비슷한 지역에 있는 맹신론자들, 미국 박근혜 맹신론자들하고 대화를 하면 수준 차이가 나버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두 사람의 표의 등가성, 이거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선 때 성주에 홍준표 지지율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싸움에는 졌지만 바뀌고 있는 걸 그냥 보여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90% 지지하던 지역이 그쪽 사람들을 지지하는 숫자가 30몇%, 40몇%로 줄어. 그럼요. 나머지 사람들은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곧 돌아가시고 젊은 세대들이 대체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좋아지겠죠. 어쨌든 저는 최근에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이 아니잖아요. 시민이 됐잖아요. 주권자의 시민이 촛불혁명 이후에. 그런데 아직도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국민은 지금 문재인 권력이든 국회 권력이든 사법 권력이든 신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신뢰를 90% 보여주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주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못하면 바뀐다. 네.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악해졌고요. 주권의식을 이미 맛을 봤어요. 촛불혁명 이후.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하더라도 국가 권력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소통하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아까 그게 대표적인 게 문자 행동이잖아요. 문자 행동이 이제 너희들한테 맡겨놓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거야. 또는 관심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라는 걸 계속 푸시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선진화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인들이 발언해 있으면 문자 행동 또는 직접 항의 방문, 지역 방문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될 수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좀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데 여야가 없이 좀 합심했으면 좋겠다. 진저리나게 해줘야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저 요즘에 무인기 논란도 좀 있고 한데 빼고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성주에 지금 일부 배치된 사드를 전력 노출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요. 레이더 타격 무기를 배치한다고 해요. 이놈은 이놈은 핵을 막는 용도의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이놈을 깨려고 누군가가 미사일을 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사일을 막으려고 또 미사일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지금도 소음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 좋다고 하죠. 지역 주민들 의견이. 요즘도 계속 지금 전력을 공급시키고 엑스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 소음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환경영역패커도 사실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쨌건 성주 주민들 사드 미국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사실 그거 북한 행령도 아니고 효용성도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게임 끝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내부자가 양심선을 한 거예요. 물론 이분은 클린턴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내부자가 양심선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미군이 스스로 쓱 전역에 빠져나가야 돼요. 쪽팔레는 못 익혔다. 들켰다. 요거 다른 건 몰라도 사드는 테스트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제안했잖아요. 그럼 핵미사일을 또는 핵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한 세 발을 쏘는 거야. 성주 그 사드. 아니 성주 피해 없을도록. 아니 그걸 미국으로 쏴줘야지. 아니 거기서 쏘고 써발 게임 하자는 거야. 너네들이 맞추면 살고 못 맞추면 죽는 거야 다. 미국들. 해보자는 거지. 그치에 성주 주민들은 그냥. 아니 그게 피해가 안 가는 그 정도의 폭약을 설치해서. 거만해. 아니면 본토로 본토로 세 발 쏠 테니까 펜타곤을 향해서 세 발을 쏠 테니까 중간에 맞춰봐. 그건 돼. 왜 맞춰봐. 그거 테스트해보고 맞추면 오케이 우리가 살게. 신비. 고마워해. 고마워해. 가라 미국으로. 사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만남에서는 사드가 주요 의제가 안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이제 환경영향평가 같은 걸 내려놓은 거라고 보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은 효과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고 없다. 있을 수 있어. 백발 중에 한 발은 맞을 수 있어. 거의 없다고. 문재인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를 철수해야 된다. 미국의 전 국방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던 건가요.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그 윌리엄 페리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 전가에서 이렇게 외신으로 가끔씩 들어오는 얘기들을 보면 사실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사드가 북핵 용도가 아니고 사실 그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맹종하다시피 미국을 추앙하는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효용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아직은 이제 조사가 들어가지 않지만 이거는 미국 우리가 말하면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미국 본토 방어용도 아니야. 그럼 뭐. 그냥 보여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90% 지지하던 지역이 그쪽 사람들을 지지하는 숫자가 30몰로 40몰로 줄어. 그럼요. 나머지 사람들은 박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곧 돌아가시고 젊은 세대들이 대체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좋아지겠죠. 어쨌든 저는 최근에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이 아니잖아요. 시민이 됐잖아요. 주권자의 시민이. 촛불혁명 이후에. 그런데 아직도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국민은 지금 문재인 권력이든 국회 권력이든 사법 권력이든 신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신뢰를 90% 보여주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주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못하면 바뀐다. 네.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악해졌고요. 주권의식을 이미 맛을 봤어요. 촛불혁명 이후.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하더라도 국가 권력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소통하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아까 그게 대표적인 게 문자 행동이잖아요. 문자 행동이 이제 너희들한테 맡겨놓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거야. 또는 관심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라는 걸 계속 푸시하고 있잖아요. 이거 한 말이. 난 정말 재밌는 말이 하나 나왔어요. 북한은 무모하지만 미친 정권은 아니다. 북한의 첫 번째 목표는 김 씨 왕조를 보존하는 것이고. 맞잖아요. 거기는 왕이잖아요. 우리처럼 민주국가라기보다는 왕조국가니까.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응이다. 맞잖아요.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해서 경제를 희생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관 탄도미사회를 개발한다고 했다. 이제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죄의 문제가 됐다.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국민 정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 정서도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화해 정책, 햇볕 정책에 이어받아서 대북 정책에 대한 해결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곧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놀라운 이야기 하나만 남겨요. 제 사드 이야기는 그만하고. 며칠 전에 성주 주민들 인터뷰를 했거든요. 성주 주민들한테 제가 느꼈던 놀라운 감동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오신 파란나비 효과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하신 성주 주민들 두 분과 영화 감독님이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발표를 무조건 믿던 신봉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대부분 그쪽 지역들이 그랬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자기의 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사드가 갖는 국제학적 의미까지도 다 섭렵해버리시네요. 그냥 방산 비리 업체들과 그다음에 국내 마피아들, 방산 마피아들이 결탁돼서 그리고 박근혜 관료 중에 최순실가 됐든 누가 됐든 결탁돼서 이 커미션을 먹기 위한 대규모 국민팀 사기 규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관심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ICBM 개발 거의 성공했거든요. 그냥 잠수함이 가서 미국 태평양 앞밭에 쏘버리면 돼요. 어떻게 잡아요. 한국에 있는 엑스밴드가. 그리고 이게 요격 테스트에서도 사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고 북한의 가짜탄 같은 거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요. 가짜탄을 쏴아서 다 소비하게 만든 다음에 진짜 쏜다는 거예요. 북한의 방사정부가 먼저 다 작살내버린다는 얘기잖아 지금. 어쨌든 그래서 강대강이나 핵대행은 이 전쟁의 룰에서도 없어요. 이거는 강대, 강대평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저렇게 나가면 평화밖에 없어요. 평화. 평화 구축을 통해서 신뢰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쟁 억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군비만 강화하면 이게 지금 화약고거든요 한반도가. 그러니까 이게 화약고밖에 될 수가 없다. 밀리언페리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겁니다. 그게 반면 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나쁜 것들은 분명히 그 반대의 효과를 분명히 낳았고요. 그렇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했던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그쪽 사람들이 개몽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지역 주민들이 지역 시민하고 간담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국제 정세 사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한 10명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말을 못 꺼냈어요. 이 사람이 앉자마자 중국 정세, 미국 정세 다 설명하면 제가 왜 왔지? 이 정도로 지역 그냥 참외농사하신 분들이 서굴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보다 더 정세를 사도와 관련된 정세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요즘 얼마나 스마트 시대에 국민들이 영리한대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 비슷한 지역에 있는 맹신론자들 미국 박근혜 맹신론자들하고 대화를 하면 수준 차이가 나버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두 사람의 표의 등가성 이건 사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선 때 성주에 홍준표 지지율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싸움에는 졌지만 바뀌고 있는 걸...